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형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았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공동 출석한 공동피고인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홍지호 기자입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는 지난 2019년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혐의가 누명이었다고 발언한 뒤 관련 재판에서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이 대표의 반복된 요구에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여전히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법정에서는 직접 당시 상황을 물어보는 게 다였고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의 증언이 거짓인지 몰랐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재판을 위해 오늘 또 법원에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